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놀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기보다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원래 하던 대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금요일에 돈 들어온 것은 우선 코오롱 글로벌이 네온시티 수처리 관련해서 대금이 25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은 내일 단타로 좀 봐보고 그 다음에 우선 네몽왕은 2일차로 가는데 좀 더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대본 마그네틱이랑 영풀정밀 둘 다 리툰 관련주로 돈이 거의 2000억이랑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종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대본 마그네틱이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영풀정밀보다는 대본 마그네틱이 낫겠죠. 방금 말했다시피 코오롱 글로벌은 1일차라고 하고 이제 골라놨던 단타 2일차 레몽레인이랑 보면은 오전에 살짝 꺼져버렸네 잠시만요 오전에 살짝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에서 반등이 나왔으면은 이제 기회가 갔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몽레인은 삭제가 되고 대본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전에 5%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고점에서 한 5%에서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매수하지 못했다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은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삭제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찐대장주 중에서 금양이랑 미래나누택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길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거래대금 천억까지 좀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은 삼성전자는 아니고 고려아연도 아니고 고려아연도 급락했다가 다시 올려줬네요. 코오롱글로벌이 코오롱글로벌은 하루 좀 보겠습니다. 후보군으로 2천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2천억 이상 터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터져주는지 좀 보도록 하고 한미글로벌 아니고 레몽레 아니고 대이버도 아니고 그거 아니고 금요일에도 이거 괜찮네 영품정밀은 리튬이랑 비슷한데 이것은 좀 애매합니다. 대부분 마그네틱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불쌍하고 금양 아니고 범양도 아니고 나무가 나무가도 차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금 자체가 너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